칸치스코스사님 오늘은 뭘 배울까요 궁금해요 사실 제 첫번째 조상은 여러분한테도 첫번째 조상이에요 네? 안녕 난 아담이야 난 하와란다 먹어봐 어때 맘만 보라니까 하느님 말씀을 거역해서 세상엔 죄와 죽음이 생겨났죠 그렇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됐죠 죄를 끊어버립니까? 끊어버립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아기는 신자가 됐어요 가족이 되었어요 하느님 가족이 되었죠 교회 성인들 모두 다 한가족이에요 우리 행동은 남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하느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건 절대 잊지 마세요 알았죠? 하느님의 사랑은 사랑입니다